오늘은 집에서 집에서 며칠만 먹기 먹으러 왔어요 먹고 싶어 먹고 싶어 나도 잘 먹겠어 먹으러 왔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너무 톡톡해 보여서 내가 너무 실망 초콜릿하고 이런 거 보면 은근히 표현 많이 할 것 같지 않아? 뭐 필요하다는 거 있으면 다 기억하고 있다가 배 잘 시켰다 뭐하고 있는지 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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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